어? 나도 RPG있다 너네 뒤졌다 어어 잠깐만 상대도 RPG야 자 올라올라올라 피해복 피해복해야돼 피해복해야돼 자 원패 자 보죠 이쪽이네 오케이 자 라스트 라스트 됐어 오우 뭐야 RPG 남아있네? RPG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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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들면 안돼 자 하나하나 한발로 한발로 오케오케오케 하우 쌩 박센거 자 RPG 위치 봤어요 자 갑니다 오케 빗나갔구요 자 간다 잡았어 자 이거 바꾸고 거의 다 죽였네 다 잡았네 타워갑시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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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근처에 RPG를 떨어뜨렸을거야 곤 오케 됐어 됐어 또 한 발이거든 야 간다 정면 RPG 됐어 오 순간 엘레나가 만든 줄 알았네 이건 또 뭐야 이러면 게임 달라지는데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체력 채우고 가야돼 그래도 갑니다 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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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안그래도 산산조각이 났는데 박산나네 아주 길이 쩍쩍인가보다 이쪽인가보다 여기서 올라가고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산호네 오케이 자 갑시다 올라가고 오우 어 수나야 총 바꿔야될거 진짜 원패 오우 오우 야 큰일났다 원패 키가 이거밖에 없는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됐어 이제 얘만 잡으면 돼 됐다 오우 오케이 오우 오우 제가 rpg 제가 rpg 들고나오길래 걔를 잡아야지만 rpg 주는지 알았어 야 이거는 설마 설마 여기까지 온다고 어떻게 나가냐 아 나가나가나가나가나 이쪽이야 망했다 야 야 rpg 싸버려라 오 메고있던 rpg 사라졌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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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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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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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유다이 게임이야 유다이 게임 이건가보다 오우 야 점프해야돼 내려가야된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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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하아 흐엌 흐엌 됐어 아아 아아 이쪽이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설리반이 도우로 왔네 오케이 IPC 던져나 나는 IPC 원래 있잖아 오케이 끝났나? 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됐다 오케이 미칫 IPC 그냥 던져버리네 그래 원조는 선리반이야 원조는 선리반이지 이번 시리즈도 함께 해야죠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네 잘 모르겠지 약간의 랜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아직은 샘을 찾고 형이 샤오랑님 초콜릿 5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벗어난다고? 또 찾으러 가자고? 네이트도 지금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네이트도 지금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이트도 지금 이 형이 또 이 형이 또 네탠 T. 가서 봐 자, jakie 봐봐 오케이? 이 여행이 또 정지를 이 저항에 남편하게 그게 집착증이 있죠 그 사실 알았어... 전해 내안을 찾았을때 OK? 그 발전에 그 도구 방치 고고 있죠 지금 지금 레이프가 위로 왔다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려고 Konnets이 짓말을 하고 혹시, 오늘 그 도구는 남의 바antas면 그 발에 그 비가 지내버렸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차피 걸어라 진짜 쪘다 우리는 없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비행기 어디있지? 바로 이곳 탈출하려는게 아니라 왠지 만약에 내가 저런 집착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비행기 어디냐 안 물어보고 그래 그럼 너희들 갈 길 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그치 비행기 타고 튀는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뭐 지금 자기가 저렇게 집착을 보였다면 그냥 그래 너희들은 갈 길 가 나는 여기 남아서 갈게 이럴거 같은데 비행기 어딨냐고 바로 물어보는거 보니까 비행기를 관련해서 뭔가 제가 하려는게 있는거 같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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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준다며 야 도와준다며 와 이걸 다 밀었는데 이걸 돕네 다들 이제 타고 넘는거 잘해가지고 내가 먼저 가거나 그런것도 없네 나보다 더 잘해 이 설리반이 나이가 70은 됐을거에요 지금 60 후반대 아니면 70정도 됐을건데 이게 아니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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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돼 지금 보니까 여기를 올라가서 쫄로 나가야되는거거든 아 여기 타운행대가 있네 한 번에 절로 갈수 있지않을까 가만있어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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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 올라가고 여기서 저기로 뛰어서 이리로 가는거지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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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뭔가 작동시키려면 장치있나 내가 먼저 가서 뭘 한 다음에 태워야되나본데 생각있대 생각있대 오케이 됐어 됐어 뭐지 아아 이걸 미는거였어 저거는 내가 볼 땐 반대편에서 해야될거야 반대편에서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거 있잖아 반대편에서 밀어야 될거라고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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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죠 어우 떨어지는줄 끈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게 하는거지 오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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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우 어 가야돼 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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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타고 올라가면 된다 내가 가야돼 이리로 점프? 오우 오우 어 어 어 어 오우 오우 오 못 가는 거 아니야? 직작증 이 형이 또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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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이 진짜 대책이 없는게 그래 보물을 발견했다 치자 그걸 어떻게 챙길거야 가방도 없는데 엄청 많을텐데 그쵸 그리고 다시와서 그걸 챙기려면은 결국 레이프 애들을 다 죽여야되잖아 혼자 못하지 이거를 가지고 미는게 아닐까 저쪽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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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갠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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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면 사이드가 가장 무거운건가? 가운데 가장 무거운거 아니야? 그쵸 로케 프레이크 올리구요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쩐지 얘가 여기 있긴 해 그래 내가 좀 이상하게 봤거든 쟤가 저기를 하는거야 엘레나를 가운데다 두고 설정이었네 이게 게임상 이어ases Nate? 네요? 따뜻해져요? 봐봐, 그럼와 다시 해야될까봐 봐봐, 헐 가야 mater! 그럼 를 좌우자지, 동일후에 더wszy 걸어올기 시작하자 호주 Prettyman은 서쪽에서 잠시 조일 후에 확실한bread 너는 이런 형식도? 좀 방금 이렇게 잘이다 야기 하이니서 형제가 함께하는 시간이 올 것 같다 다시 형제는 돌아왔다 이런 스토리 같다 둘이 같이 함께 하겠다 이제 21 아우를 지키는 자 이거 제목 누가 썼냐 이거 이게 어딜 봐서 아우를 지키는 자야 진짜 한마디 하겠어 야 이거 진짜 쌍용 나오네 무슨 아우를 지켜 지금 오이가 없네 나 지금 지금 형템에 지금 또 부인 버리고 지금 아버지 같은 분 버리고 지금 걔 지금 부인이 뭐라 그랬는데 지금 설거지 같이 하자 형 챙기기 바쁜데 지금 제목 스포 아니냐고? 아 그래 그런건가 이제 니가 총맞는걸 형이 구하는건가 왠